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 정책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100억 원 규모를 돌파했습니다.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정책을 발표하고 햇빛 연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 2021년 17억 원, 2022년 38억 원, 올해 10월까지 47억 원 등 모두 102억 원이 넘는 햇빛 연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는데요. 현재 신안군에서 지급되는 햇빛 연금은 안좌와 자라, 지도, 사옥, 임자도 등 5곳으로 모두 1만 7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자가 비금과 신의, 중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.